주조라 해산물 진료로 pertama 에스피 시절로 specSM 저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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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어우 추워 달걀 당면 우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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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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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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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비 오는 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회가 묻고 싶어서 속초에 가서 회를 포장해 왔어요. 해머루 포장이라고 유명한 포장 핵심인데 거기는 미리 네이버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최소한 하루 전 평일에는 몇 시간 전 전화를 해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곳이고요. 소고기당, 마늘, 땀땅 같이 비가 오는 날에 회를 잘 안 먹잖아요. 비가 오면 숲에 가지고 생선 살이 잘 물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상추랑 고추이 요즘에 속초에 뭔가 되게 많더라고요. 양양이 되게 핫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바틀샵이 있어가지고 와인 좀 하나 사왔어요. 원 모어 바틀이라고 속초 중앙시장 근처에 있구요. 여러 가지 블렌딩된 이리즈롤 와인 이리즈롤 와인 어인트 와인을 자면에 방어가 제철이라 여기 방어도 있는거 같은데 불그스름한 아이가 방어 겠죠? 비오는 날 해라지? 이번엔 흰색, 방어인가? 음, 이게 방어인갑다. 얘는 뭔지? 해정물을 다 몰라가지고. 얘는 뭘까요? 음, 좀 시작. 음, 음. 음, 잘 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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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종류를 모르겠네. 음, 음. 쌈장에, 요, 와사비를 넣습니다. 그리고, 소고추 잡기도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섞어서. 여기 찍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소스에 그냥, 딱 한 방에 찍어서 먹으면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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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를 사면서, 매운탕이랑, 물회를 같이 샀거든요. 물회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양념이랑 야채를 판매를 따로 하세요. 지금 이 회로, 물회를 또 같이 만들어 먹어볼게요. 이렇게, 야채랑, 물에, 원액을 줍니다. 물에 양념. 이 회를 조금 썰어줘야 될 것 같은데, 썰기에는 지금 너무 귀찮고, 좀 가위로 잘라주겠어요. 가위로 회를. 요즘은 포장 음식이 진짜 너무 잘나와가지고, 밀키트도 그렇고, 오늘 비가 진짜, 끊임없이 내리네요. 찐 우중 캠핑하는 느낌. 청양고추를 조금만, 이게 원액이에요. 치안껏 물로 조절하면 되는 것 같아요. 공도를. 다시 한번 섞어볼게요. 야채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엄청. 거의 면수중인데? 자. 비오는 날에 회. 좋고요. 이 때가 이제 매운탕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순대도 제가 사가지고 왔어요. 마이네로 어머니. 금방, mamma, kkl 소화는 좀 더 가져온다. 그리고 고구멍. above. 한 번. 훈유, 앞. 보통은 비올 때 비옷을 입으면 비옷 안에 있는 옷은 안 젖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진짜 쫄딱 젖었어요. 비옷 입었는데도 안에 다 젖었더라구요 옷이. 짬짬하고도 맛있어. 감자 수제비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하거든요. 반죽을 미리 해놓을게요. 왜냐하면 수제비나 칼국수는 미리 반죽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시켜주면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물 120ml 물 20ml 물 20ml 물 20ml 반죽은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20ml 물 20ml 물 20ml 물 20ml 오늘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오면서 못 참고 하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그냥 오징어솈대가 아니라 누룽지 오징어솈대 보여 드릴께요. 여기도 구멍이 힘든데 평일이고 오늘 비가 와가지고 비교적 쉽게 포장을 해봤습니다. 조금 일반 오징어솈대랑 다르게 안에 밥이 누룽지에요. 요것도 살짝 데펴서 먹으려구요. 모녀가리비라는 곳에서 포장한 거에요. 데워준다는 느낌으로만. 떡볶이. 모녀가리비라는 곳에서 포장한 거에요.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냄비가 작아가지고. 이렇게만. 숙주를 넣어주세요. 고성 쌀로 비신 명품 비신. 명품 맞나? 아무튼. 아까 와인 먹던 잔인데. 뭐야 이거. 오징어솈대는 막걸리랑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라면부터 먹어야겠다. 퍼지기 전에. 라면이 퍼질 것 같아. 제가 퍼진 라면 안 좋아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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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매운탕에는 숙주 안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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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탕에. 무가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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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피팅하고 세팅할 때 진짜 추웠어요 여기 소스도 같이 드시는데 굳이 소스에 안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간이 딱 맞아 소스도 잘 먹어요 바랍니다 바람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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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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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